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뇨냠냠냠냠 정득이야 먹방을 해 보겠습니다 치킨이에요 치킨 먼저 프라이트를 먹어볼까 아 양념통닭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킨물도 안아먹을께요 이번엔 간장통닭이에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 출발 추운 sui 파이 소고기 고기맛 소고기 소고기 Tips 잘 먹네 3개는 내일을 위해 양보하도록 하겠어용 잘 먹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... 음... 저리 다 먹고 싶어 안돼 아니야 손 손 아 기다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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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 먹어볼게요 씹어먹어 자 밥이니까 이제 요것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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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것도 먹어볼게요 기다려 기다려 오늘 여기까지 잘했죠 끝 실제 깰 이땅 마강 깰 깰 손 면 자막 땅